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지은이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 정희원, 출판사는 도서출판 길버세 브랜드 더퀘스트입니다. 17,800원, 279쪽, 초판 발행은 2023년 1월 17일입니다. 만성질환은 대개 평생동안 축적된 노화의 결과다. 한 사람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만성질환이나 통증의 패턴을 만들고 건강수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락의 양을 쉽게 그리고 최대한으로 늘리는 일. 이것이 옳고 이런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전제다. 고통과 불편이 줄어들수록 좋다는 자본주의의 전제가 옳다면 지금쯤 모두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몰라야 한다. 하지만 전 국민 단위로 관찰했을 때 신체 활동량은 점점 줄어들고 복부 비만의 정도는 빠르게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더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고 자극적인 음식을 탐닉하며 몸과 마음의 탄력을 잃어간다. 보상을 주는 자극을 끊임없이 쫓다가 화난 중년이 된다.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오래 아픈 노년이다. 현대 사회의 근본적인 가설부터 잘못되었다.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복을 최대화하려는 노력 자체가 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 근본적인 오류를 이해하고 약간의 불편을 감수한다면 남은 생애에는 편안함을 늘릴 수 있다. 내재 역량은 세계보건기구가 2015년에 제시한 개념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나이 들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내재 역량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기능 요소 모두를 종합적으로 점수화한다. 내재 역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생물학적 노화를 앞당기는 악순환, 즉 가속 노화 사이클을 불러일으킨다. 노화를 지연시키는 비결은 더하기가 아닌 덜어내기다. 2019년 41.8%이던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2020년에 48%까지 높아졌다. 2020년대의 3, 40대는 아버지 뻘 베이비 부모보다 기대수명이 짧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 사람은 맛있는 것을 찾는다. 그게 본성이다. 수렵 채취로 연명하던 과거에는 당분, 즉 과일과 알코올, 즉 과일이 자연 발효된 것이 얻기 힘든 고밀도 에너지원이었다. 설탕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귀한 식재료였다. 현대적인 육종 재배법이 정점에 달한 지난 몇십 년을 제외하면 과일의 당도도 그리 높지 않았다. 달고 맛있는 것은 사치였다. 사람은 편안한 것도 찾는다. 중세까지만 해도 의자에 앉아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왕족과 귀족뿐이었다.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 시간을 보내는 건 역시 오랜 기간 인류에게 사치였다. 그러다 갑자기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 가장 구하기 쉽고 값이 싼 에너지원은 정제 곡물과 단순 당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맛도 좋다. 체내에서 혈당을 올리는 능력인 당 부하가 높아서 보상회로에서 도파민과 엔도르핀을 잘 분비시킨다. 초가공식품을 먹으면 즐겁다. 외식산업과 식품산업 모두에서 더 선명한 맛을 내는 제품이 살아남는다. 업계에서 제품을 개발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쾌감을 높일 수 있는 비율로 성분을 배합한 최종 제품이 시장에 나온다. 그런 제품 수백 가지가 해마다 경쟁의 경쟁을 거듭한다. 살아남는 음식은 대부분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나 설탕, 정제 곡물로 장식한 것들이다. 집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스마트폰 화면을 휙휙 넘기다가 가장 당기는 음식을 한두 번의 손짓으로 주문하기 일수다. 그 결과 혈당은 근육이 흡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모든 에너지는 뱃살로 간다. 인간 푸아그라가 되는 것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뱃살로 간다. 혈당이 높아지면 최장을 쥐었자 인슐린이 쏟아져 나온다. 잠도 쏟아진다. 이렇게 졸다 깨면 갑자기 당이 당긴다. 인슐린이 급히 혈당을 떨어뜨린 탓이다. 갑자기 떨어진 혈당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양대산맥인 노르에피네프린과 코르티솔을 분비시킨다. 음식이 당겨 어쩔 줄 모른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짜증이 난다. 그래서 달달한 간식을 찾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뱃살과 지방 간, 근내 지방에 있는 지방세포는 여러가지 나쁜 호르몬을 만들며 염증물질을 쏟아낸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과 염증물질은 혈관을 손상시켜 혈압을 올리고 멀쩡한 근육 단백질을 녹여 혈당을 높일 뿐만 아니라 뇌의 인지기능을 떨어뜨린다. 인지기능이 떨어지면 판단과 자제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또 다른 기능도 떨어진다. 자제력이 떨어지니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더 먹는다. 본능에 더 충실해진다. 운동 생각이 날 수가 없다. 운동을 하지 않으니 근육은 더 빠르게 녹고 배는 볼록해진다. 호르몬 이상도 더 과격해지고 염증물질 또한 더 늘어나며 판단력과 집중력은 더 떨어진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것이 전두엽의 기능들에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증거가 최근 여러 분야에서 확인되고 있다. 집중력이 떨어지니 낮은 집중력으로도 볼 수 있는 유튜브나 틱톡 동영상을 뒤적이는 일이 잦아진다. 그러다가 좋아보이는 물건이 있으면 빠른 배송을 약속하는 쇼핑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한다. 코로나19 시대의 인류는 당 부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목을 빼고 스마트폰과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일상을 채워나간다. 이런 생활 방식이 습관화되면 삶 전반에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근육이 급속하게 빠지면서 자세를 지탱해야 할 코어 근육과 후방 사슬 근육이 취약해진다. 배가 나오고 등이 굽는다. 목과 허리가 아프다. 운동을 하자니 몸이 무겁고 체력이 떨어진다. 체중은 더 늘어난다. 이 악순환을 몸이 건조한 숫자 하나로 요약한 결과가 3, 40대 남성의 비만 유병률 폭증이다. 이 가속 노화 사이클이 몇 년 더 진행되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등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일찍부터 앓게 된다. 일찍부터 젊은 시절의 명석함을 잃을 수도 있다.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도 나쁜 생활 습관을 지속하는 채로 50대를 맞이했다가는 만성적인 보상회로 이상과 스트레스 호르몬 과다 분비로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어렵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올바른 판단 능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기업인과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 모습과 행동이 가속 노화 사이클의 결과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꽤 있다. 보통 중독이라고 하면 술, 담배, 마약을 떠올리지만 보상을 만들어내는 모든 자극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중독회로를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초가공식품은 이 중독회로를 잘 형성한다. 실험을 해보면 사람과 설치류 모두 당 부하가 높은 식품에 쉽게 중독이 된다. 사람은 특히 당 부하가 높으면서 지방까지 함유된 식품을 좋아한다는 것이 몇몇 임상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중독과 보상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사용자의 의존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게임이나 SNS, 쇼핑 앱, 투기 거래를 부추기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등을 개발한다. 2019년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는 넷플릭스의 경쟁 상대가 인간의 수면이라고 말했다. 현대인은 자극에 끊임없이 탐닉하고 있다. 체내 도파민 신호는 자극에 적응한다. 강한 보상과 만족감을 주던 자극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면 처음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 적응 현상이 진행되면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다. 상업적으로 쏟아지는 도파민 자극원들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것은 점점 빨라지는 트레드밀에서 계속 앞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 끊임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하고 물건을 더 많이 사고 해롭고 자극적인 음식을 더 먹고 불필요한 여행도 더 하게 된다. 그러나 불쾌와 공헌은 사라지지 않는다. 크고 작은 도파민 자극이 마구 섞여서 들어오고 또 빠져나가면서 금단 증상이 나타나 정신이 안정되지 못하고 항상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 적응 현상 때문에 이런 행동은 더욱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해악이 커진다. ADHD와 우울증, 불안장애가 섞여 있는 것과 유사한 정신 상태가 된다. 결국 멀쩡했던 사람도 우울해지고 배가 나오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된다. 합성 마약인 헤로인을 정맥에 주사했을 때 받는 보상은 일상적인 삶의 즐거움과 비교하면 수십, 수백 배 차이가 난다. 그런데 적응이 일어나면 전체적으로 분비되는 도파민 총량은 어차피 기저 수준으로 회귀하고 정상적인 삶의 즐거움은 원래의 수십분의 일, 수백분의 일로 줄어든다. 그래서 더 큰 보상을 끊임없이 갈구하게 되며 그 결과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사람이 산업화 이전부터 시간을 보내던 방법인 풍경보기, 새와 벌레의 소리듣기, 묵상, 독서, 악기 연주, 산책 등은 충분히 많은 보상을 주는 활동이었다. 이제는 이러한 활동으로 얻는 보상의 정도가 스마트폰이 주는 보상 강도를 이기지 못한다. SNS 게시물을 확인할 때, 메신저 알림이 울릴 때, 이메일이 올 때, 새로운 동영상을 발견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이 훨씬 강력하다. 독서, 묵상, 운동 등의 활동이 삶에서 빠지니 신체와 정신건강이 함께 나빠진다. 몸과 마음의 상태를 느끼는 센서가 무뎌져서 잘못된 긴장이 깃들면, 이 긴장은 다시 불필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서 우울, 불안, 수면장애, 통증, 식욕조절장애, 만성염증과 대사질환을 초래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고통의 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결국, 쾌락의 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은 틀렸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쾌락의 총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비만 늘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져 고통을 받고, 가속노화 사이클에 빠져서 더 빨리 아프고 더 오래 고생하게 될 뿐이다. 일찌감치 공과 무소유를 이야기했던 석가는 이 진리를 현대적 분자생물학 기법이나 fmri, 폐쇄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2000년 전에 깨달았던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우리의 뇌는 쉬지 않는다. 아무 일에도 집중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쉬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 조각들이 튀어나오는 상태를 마음 방황이라고 한다. 마음이 저절로 평안해지거나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보다는 보통 어떤 현안에 대한 걱정, 무언가에 대한 후회, 이루거나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욕심이 무락무락 피어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 불교에서는 이를 번뇌라고 한다. 신경과학에서는 어떤 자극에 집중하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지 않고, 쉴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한다. 끊임없이 스마트폰 알림에 시달리고, 메일함이나 메신저, 웹 브라우저 여닫기를 반복하는 현대인의 뇌에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정작 집중해야 하는 일에는 몰입하기가 쉽지 않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력이 분산된 멀티태스킹 상태, 즉 마음 방황 상태가 반복되면서, 쉬어도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할 때도 집중하지 못해 실수가 늘어나는데, 이런 비효율적인 뇌 상태는 ADHD 환자의 뇌 상태와도 유사하다. 이렇게 외부 자극에는 신경이 곤두서 있으며, 반대로 집중력은 떨어져 있는 취약한 상태에서 빠르게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여러 가지 자극들이 사방에서 끊임없이 유혹하면, 마음 방황과 피로, 집중력의 저하가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기가 쉽다. 반대로 어떤 과업에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상태를 몰입이라고 한다. 자아를 잊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며, 해당 과업에 완전히 집중하는 경우다.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가라앉은 상태, 즉 마음 방황이 누그러진 상태다. fMRI로 뇌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이나 만성통증 등을 앓는 환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동기부역, 성격, 불안, 인지기능 등 여러 정신요소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그런데, 마음 챙김 등의 명상을 하면, 연결성이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가라앉는다. fMRI의 관찰 결과를 비롯한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명상이 중독이나 우울증 등 문제가 생긴 뇌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 챙김 같은 명상은 마음의 회복력을 높여준다. 의료인의 번 아웃 증후군을 완화하는데, 잠깐의 심호흡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온갖 생각이 떠오르며 스마트폰으로 자꾸 손이 가겠지만, 의식적으로 자극을 없애고 호흡과 자세를 관찰하는 연습을 하면, 일상에서 명상을 할 수 있다. 지금에 집중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점점 높은 수준의 정신 상태에 이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근력운동을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면, 몇 개월 내에 몸이 크게 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에, 마음 방황을 돌보지 않고 따분함을 견디기 어려워하면, 평온한 뇌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 편안하게 침대에만 누워 지내면 하루에 1% 정도씩 근력이 떨어져, 나중에는 운동할 힘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초가공식품과 단순당, 정제 곡물 섭취에 따른 대사 및 신경학적 변화와 스마트폰 등 자극원이 주는 보상에 의존하는 현상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이 동물실험과 fMRI 연구 등을 통해 밝혀졌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이 모두 가속노화 사이클에 빠져들어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삶의 여러 영역을 함께 살피고 돌봐야 한다. 먼저, 자각해야 한다. 현재 겪고 있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결과, 그리고 해결했을 때 개선되는 점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깨달아야 그동안 살아온 관성을 이기고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 나쁜 습관 회로를 없애고 좋은 습관 회로를 만들어야 한다. 인지 행동 치료에 따라 회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상황에 따른 행동을 분석해서 반사적인 행동들을 교정해 나가야 한다. 행동 자체가 습관을 강화시킴으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장애물을 만드는 것도 좋다. 술을 끊어야 한다면 술이 눈에 보이지 않게 치우고, 술을 마셔야 하는 자리에는 되도록 가지 않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습관 만들기는 아예 포기하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강제로 부과되는 의무들만 가까스로 해내는 것 같다.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조차, 근력운동은 너무 귀찮고 하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신체활동을 하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그냥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어요, 라고 대답한다. 특히 여성들은 젊더라도 근육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체중이 늘거나 다리가 두꺼워진다고 걱정하며 근육이 빠지는 방향으로 생활 습관을 설계해 장기간 유지한다. 그 결과 허리, 목, 어깨가 아프고 제대로 앉기도 어려울 정도로 근육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대로 두면 나중에는 걷기조차 힘들 만큼 근육이 노소한 상태로 오랫동안 살아가야 한다. 신체 기능이 자신의 몸의 중요한 요소라고 자각하는 것이 시작이다. 신체 기능이 좋으면 삶의 큰 스트레스도 견뎌낼 영향이 생긴다. 운동을 아주 높은 우선순위로 두고 지속가능한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계해야 한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피곤해 죽을 것 같아서 누워서 유튜브를 보다가 잠드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습관이 고착화되면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몸에는 딱딱한 관절과 지방조직만 남는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면 선순환이 싹트기 시작한다. 하루 15분에서 20분이라도 스마트폰 달력 앱에 일정을 등록하고 간단한 맨몸 운동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2, 3주 정도 거의 매일 반복하면 생활의 여러 요소가 빠르게 개선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해낼 수 있는 운동 강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점점 많이 분비된다.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 등의 내재 영향은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잃는다. 신체적, 인지적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더 안락함을 찾고 그 안락함의 따분함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쾌락을 찾는다면 내재 영향은 점점 감퇴한다. 사람은 평생 내재 영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자녀가 최대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온실처럼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모는 자녀의 내재 영향 약화를 조장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재 영향을 높이기 위해 불편을 감수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드러난 문제를 덮기 위해 의사를 찾는다. 증상을 치료하는 중에도 잘못된 생활습관은 끊임없이 지속되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몸은 더 아프다. 다니는 병원과 복용하는 약, 건강기능식품의 개수만 한없이 늘어난다.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 인간의 골격계는 적어도 100만 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이동과 생산수단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와 철도, 자동차 등의 탈 것과 내연기관이나 전기, 유압장치 등의 기계가 보급되면서 사람의 근골격계는 자유로워졌다. 현대적 산업사회와 도시구조가 이룩되었고 인간의 몸은 편안함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이동성의 내재 영향은 원시 인류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졌다. 그 대가는 성인기 이후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근골격계의 불평과 몸과 마음의 질병, 나아가 노년기의 신체기능 저하와 장애였다. 질병관리청의 만성질환 건강통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1회 10분 이상,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은 조사 대상 인구에서 2020년 기준 37.4%로 2008년의 50.6%에 비해 대폭 하락했다. 2012년에 서울특별시가 발표한 2020년 체육지능 기본정책에 따르면 2011년 서울 시민이 하루 평균 걷는 시간은 66분, 걷는 거리는 4.5km 정도다. 질병관리청의 같은 자료에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46.8%, 걷기가 유일한 운동인 사람은 25.1%, 걷기 외에 운동을 한 사람은 28.1%다. 현대인은 신체 활동을 굉장히 꺼릴 뿐만 아니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수렵 채취 사회의 인류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 자체만으로도 운동량이 많았다. 식량을 충분히 구하면 배를 채운 다음 쉬었고 다시 식량이 필요해지면 아주 먼 거리를 걷거나 뛰어야 했다.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하루 10에서 20km 정도를 걷거나 뛰었을 것으로 추산한다.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움직이는 방법이 있는데도 근육을 사용해 움직이는 것을 손해를 보는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동에 근육을 쓰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도로를 가득 메우고 엘리베이터는 항상 만 원이다. 그 결과 우리는 개인의 내재 역량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이동성 도메인을 약화시키고 있다. 여기서 도메인은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부적절한 자세와 긴장을 하루 종일 유지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불평과 통증은 해결되지 않는다. 근육은 줄어들고 지방은 늘어나는 근감소성 비만이 되고 대사 증후군과 연관된 만성 질환들이 일찍부터 찾아온다. 결국 느낄 수 있는 쾌락의 총량은 늘리거나 줄이려고 노력한들 별 차이가 없다. 편리함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다. 불편한 것 몸을 움직이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탓에 움직이지 않으려는 경향성과 습관이 고착되면 근골격계 건강, 대사 건강을 포함한 이동성 도메인이 가속 노화하면서 남은 세월 동안 더 많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운동은 많이, 자주, 열심히 해야 한다. 최소한 일주일의 중강도 기준으로 2시간 30분 정도는 신체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5시간 이상 운동을 하면 더 좋다. 근력운동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따분하고 아플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웬만해서는 근력운동을 하지 않는다. 중년 이후에는 주변에 부상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못 운동하면 몸이 망가진다는 선입견을 갖는다. 젊은 여성들의 경우 오히려 체성분이 근육 위주가 되면 하체가 더 보기 좋아지는데도 다리가 굵어질 것 같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잘못된 통념들의 가속노화 생활습관이 더해지니 전 국민이 근감소증을 향해 다름질치고 있다. 1980년대 이전에 태어난 세대가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에 비해 축복을 받은 점이 있다. 그들은 삶의 습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없는 상태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일상을 장악하기 전까지 젊은 성인에게 발생하는 근곤력계의 질환은 운동선수나 특정 작업 환경에 노출된 직업군에서나 관찰되는 흔치 않은 질병이었다. 그러나 2010년대를 지나며 자세와 연관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전 국민이 경험하는 주요 질병으로 자리 잡았다. 2016년 대비 2020년의 척추질환 환자 수는 3년 동안 13.7% 증가했다. 허리와 목의 질환 때문에 진료를 받은 사람은 1157만 명에 이른다. 인체역학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사용은 등뼈가 앞으로 굽고 허리와 목을 긴장시키며 목과 등의 통증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 동안 스마트폰 사용의 중독성이 극적으로 높아진 데다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영상 미디어에 푹 빠져 2년여를 지내며 대중교통과 거리, 엘리베이터와 식당에서 접하는 사람들의 자세도 눈에 띌 만큼 변했다.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람의 자세는 근골격계 질환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불러온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똑바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인지 기능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존감을 지켜주고 우울감을 줄일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편하고자 하는 사람의 속성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더 오랜 시간, 더 많이 고통받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 같다. 스마트 기기 사용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근력운동을 하며 수축된 근육을 스트레칭으로 늘리려는 등 능동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주사나 마사지, 물리치료, 진통제와 근이완제 같은 일시적이고 수동적인 해소 방안을 찾는 것이 그 예다. 의사들은 너무 바쁘기도 하거니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노력해서 설명해도 환자가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 자포자기한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통증에 대해서만 약이나 주사 등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사람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먹거나 부치거나 해서 고통과 노력 없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돈을 버는 기업과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불편을 감수해야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장기적인 불편과 고통이 감소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노후를 위해 정말 최소한으로 필요한 운동량은 적어도 한 번에 30분 이상 고강도 운동을 꾸준히 주 2회 이상 하는 것이다. 랜싯 위원회에서 치매발병 위험과 관련된 연구를 종합해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치매환자의 발병 원인 중 40% 정도는 예방 가능한 요인들이다. 청력저하 8%, 불충분한 교육 7%, 흡연 5%, 우울 4%, 사회적 고립 4%, 외상성 뇌손상 3%, 신체활동 감소 2%, 고혈압 2%, 대기오염 2%, 음주 1%, 비만 1%, 당뇨병 1% 등이 바로 그 요인들이다. 술을 끊으면 치매발병 확률이 1%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다. 전체 치매환자의 1%는 술 때문에 치매가 생겼다는 의미로 젊어서부터 과음을 하던 사람이 술을 끊으면 치매발병 가능성을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젊어서 내재 역량을 잘 관리하면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인지와 정서의 내재 역량을 기르는 방법으로 나는 마음챙김을 가장 먼저 다루려고 한다. 지난 2500년 동안 인류가 연구한 결과 만들어낸 효과적인 방법이 좌선과 이를 현대적으로 적용한 마음챙김 명상이다. 마음챙김의 가장 기본은 몸 안팎의 감각이나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다. 마음챙김의 요소는 크게 다음에 세 가지가 있다. 1. 현재 떠오르는 생각이나 몸 안팎의 감각기관을 통해 느껴지는 여러 가지 정보를 관찰하고 자각하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명명하기 2.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 옳고 그름 또는 참과 거짓 등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기 3.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 마음챙김 명상에 익숙해지면 자아와 관련된 것을 감정이나 행동으로 연결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사고의 틀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우울과 분노는 자신이 인식하는 상황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상황의 괴리를 감정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괴리를 굳이 불만족이라는 감정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인식하면 그 상황 자체를 바라보게 된다. 노래나 악기 연주를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아주 미세한 음정이나 박자의 차이, 음량의 변화를 분석하는 인식의 틀이 생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식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스스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는 능력이 점차 섬세해지는 것이다.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을 포함한 수많은 임상연구를 통해 마음챙김의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집중력, 작업 기억력, 문제 해결력을 개선하며 기말고사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마음챙김이 몸의 염증 물질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다. 몇 달 새 갑자기 치매에 걸린 것 같다며 진료실을 찾는 환자 중에는 인지기능 변화뿐 아니라 수면 이상과 기분 변화, 사고 체계의 이상, 즉 망상 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기저 만성질환 병력이나 뇌 사진으로는 임상 경과가 빠르게 진행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 대부분 스트레스성 수면 문제로 의사를 찾아 수면제를 처방받는 것이 시작이다. 하지만 몇 주 이상 복용하면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기 어렵게 되니 수면제에 대한 의존성이 생겨난다. 문제는 수면제를 장기간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수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인지나 기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수면부족은 초강력 가속 노화 인자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충분한 수면이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라고 밝혀졌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잠에 인색하고 잠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다. 수면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며 심혈관계의 긴장도를 높여 심근경색 같은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높이고 면역력도 떨어뜨린다. 특히 만성수면부족은 광범위한 인지기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수면시간을 줄이면 노년기에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여러가지 건강상의 해약을 예방하는 최소 하루 수면시간은 평균 7에서 7.5시간이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5.8시간이다. 한국인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6.7시간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의 이면에는 굉장히 놀라운 사회문화적 믿음이 있다. 바로 어리석게도 잠을 덜 자는 사람이 더 근면하고 우수하다는 생각이다. 수면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아무리 잘 짜여진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하더라도 근육량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고 기능이 향상되지 않으며 제아물이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어도 인슐린 저항성은 개선되지 않는다. 평일의 정상적인 수면시간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평일 수면부족과 그 해약은 절대 주말에 몰아서 자는 방법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영향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식사를 하면 신기하게도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혀진 식습관을 따라가게 된다. 일명 머리가 좋아지는 식단이다. 마인드 식단이 가장 효과적이다. 지중해 식단과 고혈압을 예방하는 대쉬 식단의 요소를 합친 것이다. 이 식단에서는 녹색 채소를 비롯한 모든 채소, 견과류, 산딸기류 열매, 올리브오일, 통곡물, 콩류, 가금류, 생선 등의 섭취를 특히 강조한다. 와인은 하루 한 잔까지만 마실 것을 권고하며 당분이나 정제국물, 패스트푸드, 붉은고기, 버터나 마가린, 치즈는 절제한다. 한 연구에서 약 5년 동안 식단에 따른 인지기능 변화를 관찰했는데 마인드 식단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최악의 식습관을 유지한 사람들에 비해 무려 10년당 7.5년치의 뇌 노화 지연 효과가 있었다. 남들은 10년 나이 드는 동안 2.5년만 노화했으니 뇌의 노화 속도가 4분의 1로 느려진 셈이다. 마인드 식단은 한식으로도 그 요소를 대부분 구현할 수 있다. 콩과 채소, 두부를 많이 먹고 올리브오일을 요리에 충분히 사용하며 소금과 설탕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잡곡과 현미를 충분히 섞어서 밥을 하면 금상첨하다. 안타깝게도 집 밖에서 만나는 음식들은 마인드 식단과 정반대의 특성을 가진 경우가 많다. 흡연은 수명을 가파르게 단축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생활 습관이다. 가속 노화 물질로는 이 세상에 담배만 한 것이 없다. 담배를 피울 때 생성되는 활성산소가 직접적으로 혈관을 손상시키며 바람성에 있는 물질들이 유전자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등 다층적인 원인으로 노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흡연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시작을 했더라도 끊어야 한다. 전자담배는 괜찮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니코틴 자체가 해로울 뿐 아니라 전자담배가 급성 폐손상을 일으킨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어떤 호흡기 계열의 합병증을 일으킬지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15세에서 49세의 젊은 성인에게서 조기 사망과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은 단연코 술이 1위다. 알코올은 분자생물학적으로 여러 가지 가속 노화 기전을 활성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영상 분석 기술이 발달하며 알코올이 소량만 축적되어도 신경계 노화가 가속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가장 쉽고 싸게 구할 수 있는 칼로리 섭취원이 단순당과 정제 곡물이 되어버린 것처럼 인류는 자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농도의 에탄올을 쉽게 대량으로 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현대인이 실질적으로 당 중독 상태에 빠져 있듯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다. 술 때문에 몸이 나빠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술을 계속 찾는다거나 술 한 잔이 무척 당기는 경험을 자주 한다면 알코올 의존증일 가능성이 높다.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 40대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무려 30.1%였다. 알코올은 초강력 뇌 가속 노화 물질이다. 알코올 사용 장애 그 중에서도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사람의 뇌 노화 정도는 30대에서는 같은 또래에 비해 2, 3년가량 심하다. 60대가 되면 같은 또래에 비해 12년 정도 노화가 진전된다. 실 밀기라는 표현이 있다. 어떤 물체를 옮기고 싶을 때 실을 매달아서 당길 수는 있어도 밀 수는 없다는 뜻이다. 나는 노인 의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도 전력을 다해 실 밀기만 하고 있다고 느꼈다. 노화는 복리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 몸을 변화시킨다. 노화의 복리 효과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속되면 큰 변화를 가져온다. 그 결과는 일찌감치 찾아오는 치매, 신체의 노세와 이에 따른 장애 등이다. 지금까지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건강과 장수도 마찬가지죠.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려 드는 사람은 적습니다. 특히 오감으로 느끼는 쾌락을 거스르는 대가는 지불하기를 꺼립니다. 우리는 몸은 편안하고 오감은 즐겁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몸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언제나 좋지만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말초적인 쾌락에 중독되기 쉽고 몸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이익보다는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불이익은 서서히 늦게 나타나고 이익은 금방 현저하게 눈앞에 나타난다는 것이 딜레마죠. 지금 시대의 우리들은 매일 매순간 눈앞에 마시멜로를 바라보며 침을 흘리다가 결국 집어먹으며 쾌락을 누리도록 설계된 구조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불편함을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불편함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점점 더 큰 쾌락으로 우리를 끌어당길 뿐입니다. 심신이 조금 불편하게 살면 장단기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 같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시력이 참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간 자막 작업을 하느라 컴퓨터 화면을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었더니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을 볼 때 눈이 침침해져서 불편했습니다. 독성 안경을 하나 맞춰야 하나 싶어서 며칠 전에 시력 검사를 하니 나은 시력이 양쪽 다 0.7 정도가 나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양쪽 시력이 1.0 정도였는데 갑자기 안 좋아졌습니다. 안경점에서 임시렌즈를 쓰고 책을 보니 참 선명하게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경을 쓰고 잠시라도 책을 보다가 안경을 벗고 책을 보면 아예 안경을 쓰지 않고 책을 보던 때보다 훨씬 더 흐릿하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안경사는 이것을 그저 느낌일 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가령 하체에 힘이 없어져서 걷기 힘든 노인을 위해서 보행을 돕는 로봇다리가 개발되어 그것을 부착하고 걷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기계가 도와주니 편하게 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다리를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보다 걷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하체 근육이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지속적으로 써야만 발달합니다. 쓰는 일이 없으면 근육은 퇴화합니다. 운동의 근본 원리죠. 원래 나이가 들면 안구의 수정체 양쪽에 붙어서 수정체를 밀거나 잡아당겨 초점을 맞추는 일을 하는 근육이 점점 약해집니다. 잘 안 보일 때 눈을 찌푸리면 잘 보이는 것도 안면 근육의 움직임으로 수정체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경을 쓰면 애초에 수정체를 움직이던 근육들이 애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 안경을 쓰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덜 사용하게 되고 그만큼 기능이 약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간의 몸은 예상과 기대를 바탕으로 반응하는 특성이 있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한두 번 안경을 썼다고 해서 바로 눈 근육이 약해질 수는 없지만 하던 일이 갑자기 줄어든 근육은 앞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기대해서 그 기대에 반응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다는 것이죠. 책을 쓰게 되면 나중에는 안경 없이는 책을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2년 전쯤에 노안이 시작되어 운전할 때 사용하기 위해 안경을 하나 장만했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안경을 쓰고 난 뒤에는 시력이 이전보다 더 급격하게 나빠지는 느낌을 받아서 지금은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저도 안경을 써야만 책을 볼 수가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때까지는 최대한 안경 쓰는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안경사는 이런 제 설명을 듣고 동의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안경을 쓰지 않으면 눈의 근육들이 더 쉽게 피로해지고 더 빨리 약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솔직히 안경이 더 우려스러웠고 결국 독서 안경을 사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에 불편함이 있을 때 외부적인 보조기구로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살아야 내 몸이 더 적응하고 더 강해진다 또는 적어도 더 약해지지는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직 원시시대에 맞춰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하는데 현대사회는 몸의 움직임이 너무 적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정신은 불필요하게 바빠졌습니다. 돈을 많이 쓰고 재활을 많이 소비하는 게 미덕인 자본주의 사회 인터넷과 SNS로 타인의 생활을 너무 많이 관찰할 수 있게 된 현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욕망의 챗바퀴와 비교의 지옥에 빠져버렸습니다. 쇼핑과 각종 쾌락, 특히 눈과 귀와 입 등 오감의 쾌락을 나의 행복을 해치는 무서운 존재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감의 만족과 몸의 편안함을 추구하면 결국 행복을 잃어버리고 건강과 장수도 잃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붓다가 분명히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욕망을 더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면 점점 더 불행해지지만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어렵지만 점점 만족감과 행복이 커집니다. 저도 날마다 이런 연습 중인데 우연히 그 효과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제 생일에 아내와 아들이 생일 선물을 주겠다고 뭘 갖고 싶으냐, 뭐가 필요하냐 물어보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갖고 싶은 물건이나 필요한 물건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제게 돈을 주었는데 주머니돈이 쌈짓돈이라 사실 큰 의미는 없는 선물이었죠. 아들은 허그 한 번 해주고 끝냈는데 그것도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필요한 것, 욕망하는 것이 사라졌을 때의 해방감을 아주 조금 맛보고 있을 뿐인데 그 시원함과 자유로움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언제부턴가는 각종 선물을 받으면 받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선물로 주는 습관이 점점 굳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지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사고 방식으로는 성장이나 발전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평가하지만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 불편함이 진정한 편안함과 행복으로 가는 열쇠라는 걸 깨달으니 가볍고 담담하게 사는 삶이 참 좋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도 평소에 몸을 자주 움직이고 격일 정도로는 힘들게 운동하고 공장 음식 대신 신선한 과일과 채소와 직접 만든 한식을 드시고 고기와 술, 담배와 쇼핑과 스마트폰 사용은 줄이시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마음챙김이든 명상이든 독서든 아니면 혼자 하는 산책이든 마음과 정신도 잘 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늙어가는 웰에이징에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